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잠시 맑은 하늘을 보이다가 다시 구름 많겠습니다. 상세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20에서 25도, 순천이 19에서 28도, 광양은 19에서 29도, 고흥은 17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도 19에서 30도, 목포는 20에서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도 구름이 많겠는데요.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먼 해상에는 한데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침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아직까지는 특별한 비 소식은 없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